치과 치료를 이유로 돌연 휴가를 썼던 김오수 총장이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직 대검 대변인의 휴대폰을 대검 감찰부가 본인 참관없이 포렌식하고 이 결과가 공수처로 넘어감에 따라 야권에서는 공수처와 대검이 짜고 친 것 아니냐 하청수 아니냐 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총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감찰부와 공수처에 각각 본인이 총장이 확인을 했는데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연락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라고 들은 것 같아요. 수차례 초기화돼 사용하던 공용폰이고 포렌식 결과도 안 남아 언론 사찰의 근거는 없다. 대한민국의 비밀은 없으니 믿어줬으면 한다라고 기자단을 만나서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당연히 전혀 사전 교감이 있었으면 안 될 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사전 교감이 없었다. 저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든 대검이든 또는 경찰이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시스템 안에 있는 수사기관들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공조수사, 협조수사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 공용폰은 지난번에 우리 송현호 사장님 말씀을 잘 하셨지만 저는 개인 게 아닙니다. 업무상 개인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 업무가 인계되듯이 대변인폰이 인수인계가 쭉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것이 마치 이제 무슨 하청수사냐 무슨 협조를 했냐 안 했냐 사전에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은 저 사건과 관련된 범죄 의혹과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컨트롤에서 이제 형사사법 또는 이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들이 공조하고 협조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공수처와 이제 검찰의 관계가 이제 공수처가 이제 검사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서로 긴장의 관계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한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특정 수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협조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